저도 하나 뭐 쓰고 있도록 하죠 전 뭐 쓰고 있을까요 자 그러면 뭐 해야 돼요? 애교송 랜덤 플레이 가겠습니다 저 어떻게 했어요? 그게 그나마 아는 노래거든요 MR로 주세요 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니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니가 너무 예뻐 어떡해 어떡해 나 양만나보이 어떻게 생각해 잔말 말고 말해 좋다고 좋다고 아! 고개하셨습니다 좋습니다